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와 힌두교에서 연꽃은 순수, 깨달음, 재탄생 등을 상징하는 중요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연꽃을 본다면 이는 그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상태나 삶의 방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속에서 자라며 그 물속에서의 순수함과 청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꽃이 등장하는 꿈은 동종어려움 속에서의 성취나 극복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물에서 자라지만 그 꽃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연꽃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로 간주됩니다. 꿈속에서 연꽃을 본다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의 정화를 이루거나 순수한 마음을 찾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부정적인 감정들을 치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연꽃은 뿌리가 지늘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기까지의 과정이 마치 재탄생을 나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꿈속에서 연꽃을 보면 새로운 시작이나 중요한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연꽃은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나 성숙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깨달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물입니다. 물속에서 자라지만 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연꽃이 꿈에 등장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 내면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지혜나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불교적 측면에서 연꽃은 열애와 같은 고귀한 존재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꿈속에 연꽃이 나타나면 영적인 성장이나 내면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꽃은 또한 사랑과 미덕을 상징하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꽃은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지니고 있으며 그 자체로 고귀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연꽃을 보는 것은 사랑, 미덕, 아름다움 등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연꽃이 만개하는 모습은 사랑이나 관계에서의 성숙과 완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꿈은 보통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새로운 기회나 가능성의 출현을 암시합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인생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꽃이 피어있는 꿈은 내면의 성숙함이나 정신적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꽃이 피지 않거나 시든 모습으로 나타나는 꿈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바람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미완성의 상태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연꽃이 제대로 피지 않는 꿈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거나 어떤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꽃을 손에 주려고 하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목표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연꽃이 물속에 있어 잡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직 멀고 여러 장애물이 있음을 뜻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꽃을 꽃병에 꽂는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아를 표현하거나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꽃을 꽃병에 꽂는 행위는 자아의 외적 표현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을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꿈일 수 있습니다. 연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꿈은 대부분 긍정적인 해석을 지니며 꿈을 꾸는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이나 중요한 통찰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꽃을 보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출될 것이라는 암시일 수 있습니다. 살해 1연꽃을 피우는 꿈 한 여성은 꿈에서 물속에서 연꽃이 하나하나 피어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꿈을 꾸고 난 후 지난 몇 년간 자신이 내면적으로 겪어왔던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그녀는 새롭게 시작하는 일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이후 그녀의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살해는 꿈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의 출현을 나타내며 내면의 치유와 성장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살해 2연꽃이 시드는 꿈 어떤 남성은 꿈에서 연꽃이 시들어가는 장면을 보았고 그 꿈을 꾸고 난 후 몇 가지 중요한 일에서 실패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꿈에서 연꽃이 시들어가는 모습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그가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실패하거나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던 상황과 일치했습니다. 이 꿈은 꿈을 꾸는 사람의 감정적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며 꿈속에 연꽃이 시드는 모습은 미완성이나 불완전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해 3연꽃을 잡으려고 하는 꿈 한 청년은 꿈에서 연꽃을 손에 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연꽃은 물속에서 미끄러져 계속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꿈을 꾼 후 실제로 자신의 직업적 목표와 꿈이 현실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과 장애물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극한 불심으로 중생들을 제도하여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명예, 경사,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자격취득, 취직, 승리, 성공 등의 행운이 열린다. 연못 중앙에 연꽃이 피어있는 꿈 태몽일 경우 기하게 될 자식을 낳게 된다. 진갈래꽃이 변해 장미꽃이 되고 장미꽃이 또 변해 하얀 연꽃이 되는 꿈 아름다움 위에서 지혜를 얻고 지혜 속에서 덕을 닦아 참된 사람이 되어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 모진 고생 끝에 일어나 성공한다. 천정에 연꽃 무늬가 아로 새겨 있는 꿈 학업을 닦거나 행운이 찾아온다. 하얀 연꽃이 달빛같이 환하게 보이는 꿈 자신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고 경지에 이르게 된다. 창조, 창작, 명예, 경사, 발명, 감상, 행운 등이 있다. 극락에서 연꽃을 가져오는 꿈 임산부는 고승대덕한 불자나 성현을 낳아 성공시킨다.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자비, 봉사, 수행 등의 기룐이다. 물 위에 뜬 연꽃이 톡 터져 곱고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부처님이나 보살전에 연꽃을 울리며 합장하는 꿈 집안에 불타의 자비광명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소원성취하게 된다. 새하얀 연꽃이 달빛처럼 탐스럽고 환하게 보이는 꿈 오해를 풀어 진실을 밝혀내거나 진리를 깨닫게 된 연꽃 속에 부처가 나타나는 꿈 사찰, 감자를 찾아 법회에 참석하고 불공과 불사를 하게 된다. 훌륭한 실력자를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꽃을 꺾어서 손에 들고 있는 꿈 신의 도움으로 부기를 누리게 될 꿈입니다. 집안이 함께 활약하면 가업이 번성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성사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아 출세하게 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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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